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목소리를 내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기성 언론들 특히 좌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잘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부족하다 사과해라 더 밝혀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중동마저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들에게 물어봐야죠. 뭘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이재명은. 이재명은이라고 물어봐야죠.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해명했습니다. 답변했어요. 얘기했어요.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재명 차례죠. 이재명 차례. 왜 이재명의 법인카드와 관련돼서는 언론이 안 물어봅니까? 왜 이재명 법인카드와 관련돼서는 이재명한테 해명하라고 안 합니까? 왜 이재명이 입 다물고 있는데 가만히 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물음표를 던질 게 아니라 이재명한테도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이재명한테 뭐를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던져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그 어느 곳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내역을 한 개 더 보여드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거 공개해드렸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업추비 즉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해드리면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목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주목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사용처. 과일천국. 이 과일천국이란 곳에 지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천만 원을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2018년에도 이만큼 썼고요. 2019년에도 이만큼 썼고요. 2020년에도 이만큼 썼습니다. 심지어 2021년 어떻다고요? 한 페이지로 정리가 안 돼요. 한 페이지로도 무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과일천국이란 곳에서 뭐 한 겁니까? 법인카드를 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뭘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과일천국 아느냐? 과일천국 아느냐? 도대체 과일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렇게 내년 긁혔느냐? 심지어 그 합을 따지면 어떻게 수천만 원이 되느냐라고 이재명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추가폭로가 나왔어요. 어떤 추가폭로가 나왔냐? 자택에도 이 과일들을 배달했다라는 겁니다. 자택에도. 자, 그러면 이재명 집에 법인카드로 긁힌 과일이 왜 배달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철 과일이 매일같이 공간 냉장고로 향했고 30만 원 이상의 과일이 보자기에 담겨 격주로 이재명 순해동 자택으로 배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바로 조명현 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문자 내역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겁니다. 실제 조명현 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문자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과 몇 개, 참외 몇 개, 딸기는 몇 팩 할까요? 바나나는 공간용이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가 공간으로 가고 있다는 이 문자 내역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또 어떤 문자도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자도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새 보자기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 보자기가 왜 중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택으로 30만 원 이상의 과일이 격주로 배달이 될 때 보자기에 쌓여서 갔다라는 겁니다. 보자기에 쌓여서. 그래서 이렇게 새 보자기라는 문자 내역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은 입장 밝혀라, 민주당은 입장 밝혀라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손상대 TV가 아니죠. 여기서 끝내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이 과일과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경기도 법인카드가 과일천국이라는 특정 업체에 여러 차례 끌겼고 그게 수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경기도 법인카드 내역을 지켜보다가 되게 이상한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자, 어떤 걸 발견을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신규 여러분. 자, 뭔가 이상한 거 하나 보이지 않으신가요? 신규 여러분. 네? 2019년 1월 9일 날 쓴 내역과 2020년 8월 10일 날 쓴 내역이에요. 뭔가 이상한 거 하나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 무슨 얘기냐? 사용처를 보세요. 과일천국은 뭐예요? 네? 과일천국은 뭡니까? 이거 해명 좀 해줘. 아니, 과일천국도 아니고 과인천국은 뭡니까? 과일천국은 뭐고요? 이거 해명 좀 해줘요, 이거. 이거 진짜 있는 가게입니까, 이거? 이거 진짜 있는 가게예요?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해요. 아니, 지금 이 업체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업체가 없었다면 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 다른 것도 아니고요. 경기도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그러면 실제 영수증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수증에는 업체명이 써 있어요. 업체명이. 그런데 그 업체명이 지금 과일천국도 아니고 뭐라 써 있는 겁니까? 과인천국, 과일천구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이건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재명 측에 요구하는 겁니다. 경기도 측에 요구하는 겁니다. 민주당 측에 요구하는 거예요. 과인천국 뭐냐? 과일천구 뭐냐? 이거 똑바로 해명해라. 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인들에게 하나 던져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물어봐주세요. 이거 좀 물어봐주세요. 이재명한테 이거 좀 물어봐주세요. 김혜영한테 이거 좀 물어봐주세요. 배소연한테 이거 좀 물어봐주세요. 과인천국이 뭔지. 과일천구가 뭔지. 누가 봐도 뭐하는 겁니까? 과일천국인데 과일천국을 이렇게 잘못 오기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 오기하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소식 또 하나 전해드린다는 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이고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왜냐? 나는 들고 있으니까. 이재명 경기도 업추비 내역, 법인카드 내역 전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깔 게 더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알뜰살뜰하게 적재적시에 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떤 해명을 할지. 이와 관련돼서 입이나 뻥끗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어제 KBS 특별대담으로 설명 다 했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이재명 차례입니다. 문재인 차례입니다. 해명하세요. 본인들 아내와 관련된 논란. 본인들 아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왜 윤석열 대통령만 합니까? 당신들을 입 다물고 있으면서.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문재인, 이재명은 해명해라. 라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민주당. 돈봉투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 좋아요 안 누리신 분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안 누리신 분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자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송영길까지 구속이 됐습니다. 송영길까지 구속되었다는 건 어디까지 수사가 마무리된 겁니까? 돈을 준 사람까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까?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돈을 받은 것과 관련돼서 민주당 의원 20명 중에 이성만이 처음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준 게 아닙니다. 신규 여러분 받은 거예요. 자 받은 것과 관련돼서 첫 기소를 했다라는 건 검찰이 어느 정도의 물증을 들고 있고 그 물증에 따라서 기소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소환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검찰이 이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명이나 피의자 출석 불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의해서라도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선거철이다. 선거 준비로 바쁘다라면서 출석을 불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인데 선거 준비 핑계되면서 피의자를 불응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국민들 전부 다 불응해도 되겠네요? 아 나 지금 일하고 있다. 나 지금 업무가 바쁘다. 나 지금 하루하루 벌러먹기 살기 바쁘다라면서 검찰의 출석여구 거부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생계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소환조사하면요.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요. 배지 달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뭐하고 있어요? 나 선거 준비 때문에 못 가고 있다. 라면서 똥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하면 되겠습니까? 뭐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제구인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구인. 왜냐? 피의자 소환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러 차례 거부하면요. 강제구인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강제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의아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배지 달았기 때문에 불체포트권이 있어서 강제구인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불체포트권은 언제만 활용할 수 있느냐? 국회 회기 중에만 가능합니다. 국회가 열려야 돼요. 국회가 열려야지만 불체포트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국회 회기 중이 아니에요. 국회 회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오늘 1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8일까지는 민주당 돈봉투 게이트와 관련된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강제구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배지 여부 필요 없이.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검찰이 지금 이렇게 소환의 부릉을 하고 있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강제구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목소리 내달라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 검찰의 수사를 보니까요. 야 이랬다는 겁니다. 송영길 돈 봉투 받은 의원들 거절이사 밝힐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와 자 그러니까 송영길이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 봉투를 뿌렸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야 이거 나 못 받겠다. 이거 부정한 돈 아니냐. 이거 받으면 감옥 간다라고 거절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심각하다. 정말 심각하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관련자들 특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똥배짱 부리지 말고 당장 출석해라.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내리는 주문한 민심의 목소리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 파열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친문과 친명 간의 충돌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말입니다.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상 친문을 향해서 특히 임종석을 딱 지적해가지고 불출마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임종석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대선 패배 문정부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도찐 갯진 아닙니까? 도토리 키잭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과 이재명과 문재인과 임종석이 책임져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국민들한테 자행했었던 그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그 국민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선에서 표심으로 5년 만에 정권 교체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성은 일절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누가 만들어냈느냐라면서 니탄내탑 공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은 절대 반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을 두고 니탄내탑 하며 공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더 웃긴 건 이런 와중 속에서 임종석이 이재명한테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10여 차례나. 그런데 이재명이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 네? 안 받는데요 이재명이. 자 보시는 것처럼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어느 정도로 그게 달해 있는지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지금 임종석을 얼마나 견제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 내부에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친명과 친문이 지난 대선 과정을 두고 니탄내탑 공방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니탄내탑과 관련돼가지고 서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로써? 문서로써. 자 그런데 실제 민주당 얘기 예부를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대선 패배 백서도 안 썼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 대선과 관련돼서 이재명이 패배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백서조차 지금 민주당이 쓰지 않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어제 MBN이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보도를 했느냐. 박용진도 안 썼다라는 대선 패배 백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요. 네? 2022년 8월에 이미 발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899쪽 분량의 의원 기념사도 써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야? 아니.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도 모르는 대선 패배 백서가 왜 있는 겁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암합리에 자기들끼리 써놓고 외부에는 공개를 안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디까지? 민주당 현역 의원들까지. 백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개를 안 한 겁니다.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인 박용진조차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없다. 안 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야.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런 겁니다. 이 백서 내용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백서 안에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한 그 이유와 관련돼서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있다라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얘기만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이 백서는 신명의 시선, 이재명의 시선에 따라서 쓰여졌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재명 사당화가 어느 정도로 벌어졌는지. 지난 대선과 관련돼서 이재명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문재인 잘못이다, 문재인 정권 잘못이라고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민주당의 실체고 이게 지금 민주당 사당화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런 내용에 따라서라도 친명과 친문의 갈등은 더 가열화가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을 더 사당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사당화하면 할수록 그 갈등은 더 심화가 될 것이고 아마 친문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 내부 다툼이 어느 정도로 치열하게 될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내부 폭로들이 나올지 제가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냐? 바로 이준석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준석이 유튜브 방송을 틀었다고 합니다. 실제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분노를 했대요. 내가 집권하면 감옥 보내겠다고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준석 주장에 따르면 모 언론사에서 유튜브 담당으로 일하고 계시는 당원인데 상당히 힘이 센 누군가가 자기 언론사의 이야기에 개혁신당 관련 내용을 다루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혁신당, 이준석당과 관련된 내용이 보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압력을 넣어서 이준석 신당과 관련된 개혁신당과 관련된 뉴스를 못 내보내게 만들었고 그와 관련된 이준석이 분노를 해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틀어서 내가 집권하면 그 사람 감옥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저는 준석이한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감옥 못 보내요. 감옥 못 보냅니다. 왜냐? 첫 번째. 준석이가 집권할 일이 없거든요.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준석이 집권할 일이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준석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감옥 못 보냅니다. 그럼 저는 이준석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정말 분노하고 정말 화가 나면요. 관련자 고발하세요. 고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형사체계 안에서 이준석 고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발은 안 하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엄포만 놓고 있다는 겁니다. 참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고 라이브 방송을 틀어서 분노까지 할 정도면 고발하세요. 고발하면 되는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갑니까? 언제 하려고 집권을? 공소시효도 지나겠어? 공소시효도 지나겠어? 무엇보다 집권 못해요. 아니 현장에서 이러고 있는데 집권을 어떻게 합니까? 네? 현장에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집권을 어떻게 해요? 제발 이준석 현실관과 찾아라. 제발 현실관을 인지해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준석이는 그냥 고발해라. 집권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뭐겠습니까? 오늘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바로 조국입니다. 오늘 입시 비리 감찰무무와 관련돼서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과연 오늘 법정에서 조국과 관련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지켜보고 이와 관련된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후 방송에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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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